안녕하세요 드라마 투깝스에서 차동탁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동탁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정의감이 엄청 넘치고요. 그리고 불의를 못 참고 물불 안 갈리는 아주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드라마 제목이 투깝스잖아요. 투깝스 하면 느껴지는 게 약간 뻔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뻔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범한 형사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뭔가 액션과 판타지가 잘 가미된 그래서 아주 재밌는 드라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장점이라면 아주 속도감 있는 스토리의 전개가 저희 드라마의 장점을 맡았습니다. 나중에 방영이 되면 재밌게 봐주세요. 대한민국 형사는 태권도 유도, 합귀도, 복싱 등등 기본이 20단이다. 그래서 팔 하나 부러뜨린 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 메뉴는 네가 골라, 부인은 내가 볼게. 이런 대사를 있죠. 거진 1년 만에 드라마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MBC 월화 특별기획 드라마 투깝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